제가 오늘 마이린 오빠 집에 놀러왔어요. 그래서 이 엄청 대빵나게 큰 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빠이빠이. 지금 마이린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네. 이번에 화언니가 제 집에 놀러와서 오늘 같이 놀이처려왔어요. 제가 지금 화언니와 함께 미끄럼틀 100번 타기. 미끄럼틀 100번 타기. 좋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이 미끄럼틀을 이미 몇십번 탔어요. 이미 몇십번 탔는데 오늘 미끄럼틀 100번 타기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몇번 탔을 수 있을지? 스팅! 화이팅! 화이팅! 고고 스팅! 출발! 한 번 30분에서 30분. 30분. 안녕! 출발! 아하! 아하하! 여행시길 바비에 왔어요 이사 acha 아 안돼 아냐예 이사 안뇽 이사 아냐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이거 너 안 야 너 이거 타면 안한다 하하 멀어요 아직 멀었다구요 ? 멀어요 멀어요 귀여운 열쇠 얼마가 안진 않았는데 아 especially 막 솔로 저 한국 retrouv saber paranormal 이참 어묵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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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빠, 날이 와! 아아! 초록색 옷 입으로 갈게요! 화이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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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리게 가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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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안녕 다이어트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bomb impon 아 2 1 아싸! 나 깨져서 안 묻었다 본다 안 묻었다 하하하 락키 안녕 대포제 아.. 맛있지? 아닌데. 맛있지? 네. 왜? 탈모를 보리. 아멘. 하하하. 그러다 주면 맛있어. 손잡이. 아멘. 아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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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내려가야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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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달성 사람들이 몇번 찍죠? 민아가 좋은 추억 만들기 좋았어요 저도 오늘 좋은 추억 남겼어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룬TV와 어썸 마이 룬TV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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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